한입만 먹을까? 안돼 당이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당뇨 식단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잘 실천이 안되는 분들 많으시죠?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은 환자의 입장이지만 그 반대편에서 피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무 당뇨 식단 관리에 취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미국 환자분들을 대할 때는요 당뇨 식단, 일거수일투족을 다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 한국 환자분들은 당뇨에 한 번 걸렸다, 당뇨 전 단계다 라고 들으시면요 당뇨 식단 거의 대부분 다 잘 잡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죠 식사도 중요하지만 식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당과 칼로리를 어떻게 소모하는지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칼로리를 갖고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흔히 세 가지 운동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일하는데 당과 칼로리를 사용한다 솔직히 이 방법은 당뇨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타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삿심센터 직원들이 무거운 것을 매일같이 드는데도 배가 많이 나오고 당뇨가 있으신 것도 많이 보셨죠 우리 두뇌는 3개월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연료를 보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따로 추가로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일터에서 고된 일을 하셔도 우리 두뇌는 생활 필수 동작이라고 인식을 하지 혈당을 조절하는 운동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제가 평소에 근력운동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예상을 못하셨을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당뇨 관리에는 유산소 운동이 근력운동보다는 더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근육이 혈당을 보통보다 5배 정도 더 잘 잡아먹으니 특히 과식을 했다면 소화가 조금 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나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48시간 동안 지속되니 3일에 한 번씩 운동은 꼭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물론 유산소 운동을 고강도 또는 인터벨 트레이닝으로 20분만 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았지만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저강도 운동을 시켰을 때도 당화혈색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입증이 됐으니 여러분들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저는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번째였고요 하지만 세번째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뇨 식단 관리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아침에 믹스 커피 그만 드시고 빵이나 국수와 같은 밀가루 음식 그만 드시고요 추가적인 당뇨 식단 관리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번째 가장 당뇨 관리에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병행하는 것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퀄리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요 또한 어떻게 병행을 했는지도 알아봅시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맨 위에는 오직 스트레칭만 한 그룹의 당화혈색소 수치고 동그라미는 근력 운동만 세모는 유산소 운동만 그리고 네모는 같이 병행한 그룹들입니다 둘 다 했을 때 당화혈색소의 차이를 보십시오 아주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근력 운동만 한 그룹에서는요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세번을 시행을 했는데요 상체 운동 네가지 벤치 프레스, 시티드 로우, 숄더 프레스, 그리고 풀 다운을 두 세트씩 시행하였고요 하체 운동 세가지 즉 렉 프레스, 렉 커럴, 렉 익스텐션을 총 3세트씩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복부와 허리 운동을 두 세트씩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그룹에서는 어떻게 근력 운동을 했게요? 병행한 그룹에서는요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만 시행했다고 하고요 앞서 언급한 아홉가지 근력 운동들을 오직 한 세트만 시행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유산소 운동으로 채워 넣었고요 그 뜻은 근력 운동을 여러 세트를 하면서 중량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다채로운 근력 운동을 할 줄만 알아도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요 한국 어르신들은 유산소 운동을 잘 하실 줄은 아시나 근력 운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된다는 편견은 별이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아홉가지 근력 운동들을 헬스장에서 익히시면서 당뇨 관리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더 자세히 건강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이번에 베스트셀러에 등극된 제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